정부가 과학기술 ICT 분야 우수 학생들을 선발해 엘리트 군인 양성에 나섭니다. 미래창조과학부와 국방부는 오늘 오전 과학기술 전문사관과 사이버 전문인력을 양성하고, 전역 후 취업과 창업 등을 지원하는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. 이에 따라 미래부는 과학기술 전문사관과 사이버 전문인력의 양성 과정을 선치, 운영하고, 국방부는 선발된 우수한 이공계 인재가 국방과학위원구소나 군누의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 복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. 과학기술 전문사관은 오는 10월 국내 과학위 특성대학 2학년 재학생 가운데 20명을 선발할 예정이며, 졸업 후 장교로 임관해 과학기술 연구인력으로 군 복무를 하게 됩니다. 또 사이버 전문인력은 현재 운영 중인 최정예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해마다 20명 규모로 선발해 육성할 계획입니다.